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 시코르에 가서 미니템을 왕창 전부 쓸어왔는데요 총 32가지 미니템을 구매했고요 36만 5천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금방금방 질리다 보니까 정품 큰 걸 사용하면 바닥까지 써본 적이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코르 미니템 32가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제품입니다 바로 샤또 라비오뜨 와인 립 틴트인데요 이 제품은 팁으로 발랐을 때 입술에 닿은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물들어서 약간 얼룩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얼룩짐이 싫으신 분들은 손가락이나 면봉에 묻혀서 살살 블렌딩 하듯이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착색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솜이나 물티슈로 3, 4번 정도 닦아낸 후에 건조시켜 주시면 착색이 빨리 돼서 묻어남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무버를 사용해서 빡빡 닦아야 될 만큼 상당히 착색력이 좋은 편입니다 라비오뜨 틴트 옆에 또 판매하고 있는 틴트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바로 베네피트의 틴트 미니입니다 베네틴트, 포시틴트, 고고틴트, 차차틴트 이렇게 4가지 컬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베네피트는 워낙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이라 정품 사이즈를 구매하려면 3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요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베네피트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발색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팔에 간단하게만 발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역시 베네피트의 유명한 블러셔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미니 브러쉬까지 제작이 되어 트래블용으로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 단델리온과 단델리온 트윙클은 두 가지를 함께 매치했을 때 건강한 혈기와 은은한 광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훌라는 아쉽게도 훌라 라이트가 미니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아서 훌라 오리지널을 사용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어두운 톤이었지만 역시 드라마틱한 쉐이딩을 보여줍니다 골드러쉬는 제가 이미 살까 말까 해서 입이 마르도록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블링블링한 골드펄과 달콤한 코랄 컬러가 조합되어 적당히 화려하면서 돋보이는 치크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시코르의 PB 상품이죠 바로 시코르 쿠션과 립스틱을 리뷰해볼 건데요 외관이라든지 안은 그냥 보통 쿠션이랑 비슷해요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32,000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완전 저렴하지도 않지만 백화점 쿠션보다는 살짝 저렴한 약간 애매한 위치의 가격인데요 올해 들어 사용해본 쿠션 중 가장 촉촉한 쿠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에 바르는 순간 에센스와 페이셜 오일을 섞은 듯한 근데 저는 복합성 피부이다 보니까 얼굴에 바를수록 너무 기름이 지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기 때문에 커버력도 낮은 편이에요 겨울에 보통 촉촉한 쿠션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기름이 져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쿠션에 에센스 한 스푼 페이셜 오일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막 섞어가지고 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6시간 지속력 테스트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건성 타입이신 분들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제가 두 가지 시코르 PB 립스틱을 발라봤는데요 두 가지 색깔이 아주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둘 다 벽돌 색깔이긴 한데 브릭 컬러가 레드톤이 강하고 와일드 브라운이 옐로우 톤이 조금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 제품도 부드럽고 실키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색감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또 촉촉하게 발리는데요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묻어남은 조금 심하다는 점 그리고 립스틱이 묻어나면서 벗겨지기 때문에 좀 자주 발라주셔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지워지긴 하지만 색감도 분위기 있고 촉촉하게 발려서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짜잔 다음은 VT 코스메틱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VT 쿠션 블러셔 핑크 미니 코랄 미니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고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코인을 이용해서 자판기로 뽑은 제품이에요 시코르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마다 코인이 적립되는데요 일정량 이상 코인이 적립되면 캐셔에서 코인을 받아서 자판기로 이 제품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코르 앱을 설치하시고 밑에 캐셔에서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VT 쿠션이 코인 두 개짜리였어요 쿠션 제형과 퍼프의 궁합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쿠션 퍼프로 두드릴 때마다 얼굴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붙는 것이 보이시죠 정말 밀착력이 뛰어나는 제품입니다 바르고 나면 촉촉하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마무리는 매끈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피부 표현도 너무 고급지고 답답하게 발리지 않은 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력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6시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쿠션이 뜨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착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특히 다크닝도 거의 없었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시코르 코인이 쌓이시면 꼭 이 제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블러셔 두 가지도 얼굴에 발라봤는데요 패키징은 굉장히 예쁜데 제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내용물이 살짝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퍼프에 묻힌 컬러를 보고 아니 뭐 이런 컬러를 얼굴에 바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핑크 미니는 패키지 컬러처럼 약간 라벤더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랄 미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코랄 색깔이라기보다는 오렌지 색깔에 더 가까운 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틴트와 매치를 하면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은데요 나는 좀 개성이 있는 쿠션 블러셔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미니템은 메이크업 픽서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고요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픽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본품보다는 이렇게 미니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용량은 둘 다 30ml로 동일합니다 우선 분사력은 어반디케이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분사력은 살짝 떨어지는 편이에요 큰 물방울로 비균일하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시간 후에 지속력을 평가해봤는데요 화장의 고정력만 보면 어반디케이 제품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유분기가 살짝 더 느껴지기는 했지만 훨씬 더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피부 타입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와 엄청 인상적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라비오뜨 코드덤 캡슐 클렌징 워터 젠틀이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제가 이 클렌징 워터를 예전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젠틀 타입을 함께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클렌징 미니 제품은요 맥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클렌즈 오프 오일, 프로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클렌즈 오프 오일은 사용을 해보니까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은 굉장히 잘 지워지지만 생각보다 립이나 아이 메이크업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대신 프로 아이 메이크업을 사용하니까 거품이 나면서 지워지는데 착색이 강한 립 틴트, 아이 메이크업 굉장히 잘 지워졌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브랜드 클렌저 중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슈에무라의 클렌징 오일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짜잔! 한때는 정말 많이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사용 기한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슈에무라 제품을 미니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역시 미니미니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귀여워요 에스테덤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강추드린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큰 통으로 한 세 통 정도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 이렇게 미니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정품이 워낙에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미니 사이즈도 가격이 꽤 되는데요 사실 정품은 들고 다니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트래블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라곰에서 미스트 토너, 폼 클렌저, 젤투 워터 클렌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여행을 가실 때 가져가기 좋도록 구성을 한 패키징인 것 같아요 이 토너는 20ml예요 그래서 정말 여행 갔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라곰 제품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면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스티로더의 제품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미니 사이즈입니다 피어컬러 앤비 립스틱 340번 앤비어스 컬러를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미니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40번 앤비어스 컬러를 입술에 발라봤는데요 굉장히 촉촉하면서 너무 쨍하지도 않은 좀 적당히 깊이 있는 느낌의 분위기 있는 레드 컬러였어요 레드 컬러 자체가 혈색을 살려주는 화사한 느낌으로 출시가 되어서 미니 사이즈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시코르 미니템 32가지 아이템 무려 32가지 리뷰를 다 해봤습니다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 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 걸 내 사랑해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